이번 사연은 유치원생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킨 신우와 신우편을 드는 시부를 응징하고 연을 끊겠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맞벌이하며 유치원생 아이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무개념으로 앞으로 시댁에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저와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너무 과민반응을 하는 것인지 평가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는 6살입니다 저희 부부의 퇴근 시간은 7시에서 8시 사이에요 시부모님 두 분 다 현재 일하고 계십니다 신우는 신랑과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지금 대학생입니다 휴학 중이고 주말에만 알바를 하고 있어요 평일에 신우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PC방 가거나 합니다 저희는 퇴근 시간까지 아이가 유치원에 있는 것을 많이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아이를 봐줄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아이를 유치원에 저녁 시간까지 두는 것보다 학원을 보내거나 하는 것이 아이가 덜 지루하고 뭐라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니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시댁도 저희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신우가 그럼 자기가 아이를 저희 퇴근 시간까지 돌봐주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신우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 유치원 끝나고 돌봄에 좀 있다가 신우가 아이 데리고 시댁에 와서 서너 시간 돌봐주고 있으면 저희 퇴근 시간이 되어 시댁에 가서 아이 데리고 집으로 가면 되니까요 신우가 아이를 예뻐하는 사람이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매일 계속되면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신우에게 주기로 한 50만 원 이외에 용돈도 가끔 챙겨주고 옷이나 신발도 사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고모랑 집에서 재밌게 놀았다고 얘기하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 고모가 집에서 게임하는 시간이 많아서 자기 혼자 심심했다는 말을 종종 하더군요 고모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아이 교육상 좋지 않다는 생각인데 아이가 심심했다는 날이 점점 많아지니 남편과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서운하지 않도록 말하고 학원을 보내거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아이 데리러 시댁에 가서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날 남편과 퇴근 시간이 맞아서 시댁으로 함께 갔습니다 갔더니 아이가 달려나와 저희를 반겨주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나 오늘 고모 심부름 갔다 왔다? 내가 돈가스 사왔어? 이러는데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아이가 설명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서 신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게임 중이어서 분식집에 전화로 주문을 해놓고 아이에게 돈을 주고 음식을 받아오라고 했답니다 같은 단지에 있는 분식집도 아니고 길 건너에 있는 단지에 있는 분식집인데 말이죠 저랑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왜 그런 것을 아이를 시키냐고 했더니 신우는 자기가 게임 중이었는데 게임 끝나고 자기가 다녀오면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아이가 배고플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소리 지르면서 막 뭐라 하다가 그까짓 게임 꺼버리고 네가 다녀오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신우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신우에게 이제 아이 안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유치원생 아이를 심부름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이가 나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냐고 했더니 신우는 TV에서 보면 애들 심부름 잘만 다녀오던데 뭘 그러냐고 하더군요 TV에서 아이가 심부름 갈 때는 촬영기사가 적어도 둘 이상이 함께 가는 것인데 이게 그거랑 같냐고 막 쏘아붙였어요 신우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군요 울면서 자기가 아이 봐주고 이런 소리나 들어야 하겠냐고 하는데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아이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말해서 일단 저희 퇴근하고 갈 때까지 아이를 유치원에 있도록 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어머님께서 신우를 어제 많이 혼냈으니 곧 신우가 저에게 전화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말로만 미안하다는 것이지 전혀 미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우는 미안한데 어쩌라고 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래서 됐다고 이제 아이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에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시댁으로 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퇴근 후에 유치원 가서 아이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아버지께서 저희 보고 앉으라고 해서 앉았더니 신우에게 아이를 안 맡긴다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형제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애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런 것을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시더니 신우가 사과도 했다는데 이제 마음을 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심부름 시켜서 어쨌든 무사히 다녀왔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어요 옆에 있던 신우가 아이도 자기 심부름 다녀와서 뿌듯해했다고 말을 보태는데 정말 시부모님 앞에서 신우 싸대기를 때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자기가 그렇게 조카를 예뻐했는데 우리가 과민반응을 한다며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아버님과 신우에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6살짜리를 혼자 심부름을 보내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확률이 0.1%만 있어도 그런 일은 아이에게 안 시키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맡겨놨더니 고모가 게임에 위쳐서 아이를 방치해둔 것이 아이를 돌본 것이냐고 했어요 학원으로 돌려도 50만원이 안 들어가는데 내가 아가씨 용돈 준다 생각하고 50만원을 주고 따로 또 챙겨주는 것도 있었는데 아이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서 위험하게 심부름까지 보내서 내가 화가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저희에게 되려 뭐라고 하시니 이제 여기도 저희는 못 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신랑도 아버지가 쟤를 저렇게 싸고 도니까 애가 게임이나 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자기에게 푸대접을 하는 것이면 몰라도 자기 아이가 푸대접을 받게 할 수는 없다면서 다시는 집에 안 온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이 당장 가자고 소리를 지르길래 아이 챙겨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는 내내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저러실 수 있냐고 하면서 다시는 자기 집에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와 신우를 단단히 교육시킬 테니 화를 풀라고 하시더군요 그 전날 저희 가구 어머님이 아버님과 신우에게 엄청 뭐라고 하셨나 봐요 이 기회에 신우 교육도 확실하게 시켜서 너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저희에게 사과 전화 하도록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말씀에 마음이 조금 풀리기는 했지만 다시 시댁에 갈 마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난 상태고요 아이가 앞단지 분식집에 갈 때 한눈이라도 팔아서 순간 다른 길로 갔다면 나쁜 사람이 데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저는 아찔합니다 찾기를 혼자 건넜다는 것도 아찔하고요 고모가 어린 것도 아니고 대학생이나 되어서 자기 게임한다고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정말 괘씸하네요 저희가 시댁에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이 과민반응인가요? 며칠이 지났지만 화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 자기 동생 결혼식에 쓰니님을 부려먹으려다 거절하니 비아냥거리던 새언니를 응징했다는 시누이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세 직장 다니는 미혼 여자입니다 결혼한 오빠가 하나 있어요 새언니의 여동생을 사돈처녀라고 하는 건 맞죠 그 사돈처녀가 결혼 날짜를 잡았다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그래픽을 전공했고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누구나 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겠죠 다른 직종도 물론 야근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제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미세한 부분까지 수정과 보정을 하는 일이고 손 많이 가는 일거리가 많아 야근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새언니가 얼마 전 사돈처녀의 청첩장 웨딩 영상 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전공과 직업이 그쪽이다 보니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는 익숙해요 그래서 오빠가 결혼할 때 제가 청첩장 디자인 웨딩 영상을 만들어주고 웨딩 스냅샷도 촬영과 보정까지 다 해줬어요 제가 몇 번이고 수정을 해서 오빠와 새언니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해주니 오빠와 새언니가 참 좋아했어요 오빠는 저와 7살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오빠는 어려서부터 저를 잘 돌봐주고 감싸주고 했거든요 아빠 같은 오빠의 결혼식이니 만큼 하나뿐인 동생인 제가 힘들어도 다 해준 것이었고요 그런데 새언니가 자기 여동생이 결혼하니까 자기 결혼할 때처럼 저에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어이없었지만 주중에는 제가 직장에서 야근도 잤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주말에 하루는 잠으로 시간을 보내고 하루는 데이트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좋은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새언니는 알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좋은 말로 거절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냥 새언니에게 바쁘게 회사 생활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해달라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할 걸 그랬어요 거절하는 것이 미안해서 구구절절 사정을 말하며 거절했더니 새언니는 제가 우습게 보였는지 정말 새언니가 알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길래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돈처녀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대뜸 청첩장 만든 것을 언제쯤 받아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못한다고 새언니에게 말했는데 못 들었냐고 했더니 사돈처녀는 몇 시간 투자해서 그냥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며칠 걸려서 잘 만들어도 당사자가 수정을 원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말하고 그냥 편하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업체에 하시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돈처녀가 알겠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너무 짜증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새언니가 좀 너무하긴 했지만 네가 이해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며칠 뒤에 새언니 인스타를 봤는데 진짜 어이없었습니다 그거 좀 할 줄 안다고 열라 잘난 척 재수없네 네 시집 갈 때 보자 이렇게 해놓고 사돈처녀가 공감이야 이렇게 댓글 달고 화가 나서 진짜 제가 바쁘기도 하고 업체에서 하는 것만큼 신경을 써줄 수 없을 것 같아 거절한 것인데 그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새언니는 물론 사돈처녀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새언니가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데 제가 공방 로고나 디자인 그냥 해주었거든요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아는 건지 새언니와 사돈처녀가 저보라고 인스타에 글을 올린 게 밤마다 생각나서 짜증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번에 거절했다고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좋은 마음으로 해줬던 것이 후회도 되고요 생각할수록 열받아서 아빠에게 사실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새언니와 사돈처녀가 인스타에 올린 글 캡처해서 오빠에게 보내고요 오빠는 저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새언니에게 잘 얘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제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거 좀 해주지 그랬냐고 하길래 시간이 이 정도 걸리고 작업이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아빠는 그런 것을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거절한 것인데 새언니는 뻔히 알면서 새언니뿐만 아니라 사돈처녀까지 나서서 나를 비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도 좀 화가 나신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새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니 자기가 올린 것은 저를 비방한 것이 아니고 아이 친구 엄마를 비방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이없어서 정말?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되냐고 아이 친구 엄마를 비방한 글에 언니의 동생은 왜 공감한다고 댓글을 달았냐고 그건 분명 나를 비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새언니는 오해라고 하면서 저에게 무슨 자격지심 있냐고 묻더군요 진짜 새언니고 뭐고 욕 나오려는데 내가 오빠와 언니 결혼할 때 해준 것들은 우리 언니라고 생각해서 힘들어도 해준 것인데 그걸 언니의 동생까지 해줘야 하는 것이냐 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보자고 했는데 내가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나 결혼할 때 내가 언니에게 해준 것만큼 언니가 나에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아무리 언니를 사랑해도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그냥 넘어갈 것 같냐고 했더니 그럼 오빠가 어떻게 할 것 같냐고 비아냥대더라고요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아빠에게도 알릴 것이고 언니가 나를 이렇게 종부리듯 부려먹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우리 집안 자체를 무시한 것이니 아빠도 많이 화가 나실 것 같다고 말했어요 새언니는 아빠는 무서웠나 봐요 자기가 다른 사람 얘기를 올린 건데 괜히 그런 글을 올려서 오해하게 했다며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계속 비아냥거려보지 왜 안 어울리게 태도를 바꾸냐고 아빠는 무섭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계속 오해라고 하는데 더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할 때 몸만 와서 아빠가 공방도 차려주고 다 해주고 나는 나대로 여러 가지 해줬더니 우리 집이 언니한테 우습게 보였나 보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누이 짓이나 할 걸 그랬다고 후회된다고 했어요 앞으로 시누이 짓 좀 해줄 테니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평소에는 순해 보여도 아닌 것은 아닌 분이니 언니 공방 차리는데 준 돈부터 아빠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새언니 공방은 저희 부모님이 차려주신 것이거든요 새언니는 또 미안하다고 하더니 자기 동생도 저에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하겠다 하더군요 지금까지 실컷 비아냥 대놓고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사과냐고 됐다고 했습니다 새언니나 사돈처녀나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서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겠다 했어요 근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도 새언니나 사돈처녀와 다르게 개념을 탑재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번 주말에 오빠네가 부모님과 저에게 사과할 것이라며 온다고 엄마가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화가 덜 풀려서 사과 안 받고 싶어요 새언니가 사과를 해도 좋은 소리 못해줄 것 같고 사과하러 온 사람에게 나쁘게 말하면 저만 또 나쁜 사람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새언니에게 전화로 그렇게 말하고 나니 좀 시원하더라고요 주말에 새언니가 사과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생각 같아서는 오빠와 새언니가 저희 집에 올 시간에 밖에 나가 있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죠 머리가 좀 복잡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흡연 후에 손도 안 씻고 손주를 만지는 시어머니에게 참다못해 사이다를 날리고 인연을 끊었다는 아이 엄마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친구 소개로 만나 별탈 없이 결혼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외동입니다 시부모님도 어머님만 계시죠 어머님은 시아버님과 남편 어렸을 때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은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저희 남편은 자상한 편입니다 집안일도 잘 도와주려 하고 아이와 많이 놀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는 50대 후반이세요 시어머니는 음주는 물론이고 흡연까지 하십니다 남편도 흡연을 하고요 하지만 남편은 흡연 후엔 혹시라도 아이한테 해가 갈까 항상 샤워합니다 퇴근 후에도 무조건 아이를 만지기 전에는 항상 샤워 먼저 하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이가 있던 없던 아무 곳에서나 흡연을 합니다 흡연 후 손도 씻지 않고 아이를 만지시고요 전 어른이라면 담배를 피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연세도 있으신 분이라 담배 피우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고요 여태 그리 사셨으니 제가 말해봐야 듣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말릴 생각도 없습니다 가끔 한 번씩 저희 집에 아이를 보러 오시는데 시어머니 담배 냄새가 쩔어서 오셔서 어머님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찌든 담배 냄새와 어르신 냄새가 섞여서 고약한 냄새가 나죠 근데 그 손으로 아이를 자꾸 만지십니다 손 씻고 만지시라고 해도 면역력 키운다는 말을 하십니다 전 그때마다 할머니가 만진 아이 손을 입에 못 넣게 물티슈로 닦고 또 닦습니다 아이가 손을 입에 자주 가져가는데 그 더러운 손으로 자꾸 만지십니다 아이가 없을 땐 어머님의 이런 행동들을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니 어머님의 행동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8층이에요 흡연을 하려면 1층으로 내려가야 하지만 시어머님은 내려가기 귀찮다 춥다, 덥다 등의 핑계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미세먼지가 많던 적던 상관없이 아무 때나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한참을 앉아 있다가 미세먼지 잔뜩 얹힌 채 들어오셔서 손도 안 씻고 아이 보려고 하세요 아이 만질세라 전 아이 안고 부엌으로 가면 아이 안고 움직이면 위험하다며 본인이 안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제가 안을게요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라고 하며 애도 못 안게 한다고 중얼중얼 거리시며 집에 간다고 나가세요 남편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괜히 모자 사이 이간질 시키는 것 같아 어머님과의 일들을 남편에게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저 또한 어머님이 우리 집 오는 게 너무 싫어졌습니다 한 번은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전화하셔서 하나뿐인 며느리가 본인 무시한다며 주정 아닌 주정을 하시곤 합니다 본인이 아들 키워놨더니 지 마누라만 알고 어미는 잘 챙기지도 않는다면서 서운하시다고 저에게 술 주정을 하셨죠 그때마다 전 착한 며느리병에 걸린 듯이 다 받아들였어요 어머님이 혼자 남편을 키우느라 그동안 서른 많이 받으셨나 보다 힘드셨겠구나 하며 이해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가끔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방에서 담배를 피우셔서 방 안에서는 찌든 담배 냄새와 누렇게 변색된 벽지가 저희를 먼저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시댁에 잘 가지 않으려 해요 남편도 이런 엄마의 모습이 싫은지 먼저 시댁에 가자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생긴 후 시댁에 갈 일이 생기면 남편만 가고요 저희 아이 앞에서 본인 엄마가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아마 난리 칠 것이 뻔하기에 어머님의 행동을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시어머님은 아이가 기고 조금씩 애교도 피우니 더욱 아이 보러 자주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때마다 항상 손은 안 씻으시죠 자주 오시니 저도 자꾸 스트레스가 쌓여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베란다에서 흡연 후 아이를 만지시려기에 손 안 씻고 만지실 거면 아이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더 참다가는 아이에게도 제게도 못할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면역력도 좋아지고 애들은 다 그렇게 자기는 키워왔고 애들 하나 탈 없이 컸다고 그러시며 어찌 그리 말을 안 듣느냐며 입이 대빨 나오셔서 집에 간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여태까지의 어머님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못된 년이 가여운 아들 꼬셔 채갔다며 난리를 치셨어요 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얘기했어요 어머님은 아들이 그렇게 좋으면 다시 아들 데려가세요 제가 언제 어머님 아들 빼앗았어요? 언제나 오시면 더러운 손으로 씻지도 않고 아이 만지시고 밤에 전화해서 술 주정하시고 하나뿐인 며느리가 그렇게도 미우세요? 저 그동안 OO 아빠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갈수록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OO 아빠도 OO이 안 흐르면 먼저 샤워부터 하고 안아줘요 근데 어머님은 그것도 아닌 손도 안 씻고 아이 만지시려 하잖아요 그럼 어느 누가 자기 자식 그렇게 더러운 환경으로 내놓나요? 저 어머님이니까 여태까지 참았어요 이해해보려 노력했고요 근데 이젠 이해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머님한테는 OO 아빠가 자식이겠지만 전 OO이가 제 자식이라 이젠 제 자식 제대로 챙길 거예요 어차피 술에 취해 지금 어머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면서 무슨 응개를 하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술이 깨고 나면 지금 상황 기억이나 하시겠어요? 제가 속사포처럼 마구 쏘아 대니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욕이란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전 제게 욕하지 마세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그리고 OO 아빠 담배 피우는 건 어머님이 담배 피우셔서 그런 거겠죠? 그럼 울 OO이도 나중에 보고 따라하고 담배 피우겠어요 애연과 아들의 손자까지 참 좋으시겠네요 이제 어머님 아이 앞에서 담배 안 피우셔야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마세요 저 이만 끊어요 하고 먼저 끊어버렸어요 전 술이 깨고 나면 기억 못하실 어머님을 위해 통화 녹음도 보내드렸어요 이따 남편에게도 들려줘야겠네요 밤낮 없이 술 드시며 술주정하시는 시어머니 아이 앞에서 담배 피우는 시어머니 없는 욕 있는 욕 다 하시는 시어머니 세상 어디에도 듣지 못한 시어머니네요 이젠 정말 아이 앞에서 담배 안 피우신다고 하신다면 그때나 못 이긴 척 아이 보여드리렵니다 이번 사연은 아들의 신체적인 문제로 아이가 안 생기는 사실을 외면하고 스님님에게 온갖 험담을 했던 전 시모에게 스님님이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임산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재혼부부입니다 얼마 전에 전 시모에게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한마디 해주었거든요 정말 시원했어요 첫 번째 결혼 생활에 시모로부터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식품영양학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다가 대학병원 영양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취업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큰 병원의 식당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외부 업체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대기업의 외식사업부에 취업이 된 것에다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초심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사수도 잘 만나서 일도 수월하게 배웠고요 함께 일하는 이모님들도 다들 좋은 분이라서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이모님들은 서로서로 쉬는 날짜도 잘 조정해 가며 분위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모님들 대부분이 손도 빠르시고 오래 함께 일하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척하면 척이라 힘든 일들도 합심하셔서 신나는 분위기의 직장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일은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며 살던 중에 서른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모님들 중에서 한 분이 자기 아들을 한 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모님이 참 좋은 분이시라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님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외아들이었는데 성격도 활달하고 직업도 괜찮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서로의 집에 인사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이모님이 제 시어머니가 된 것이죠 이모님이 좋은 분이시라 신랑이 외아들이고 하니 모시고 살아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모는 저희와 따로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으로 분가해서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시모는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저에게 전과 다름없이 잘 해주었습니다 저도 시모와 다른 이모님들께 잘 하려고 노력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근데 신랑도 저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저도 신랑도 나이가 아직 젊고 하니 곧 생기겠지 라고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결혼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쭘부터 시모가 슬슬 저를 압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를 언제 가질 거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는데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구박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시모의 성화도 있고 저희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그때 한창 여러 가지 프로젝트 때문에 바쁠 시기라서 제가 먼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검사 결과 저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신랑도 검사를 받기 위해 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신랑은 무정자증에 가깝다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침울에 있는 신랑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어떻게든 아이는 생길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안되면 선택적 딩크는 아니지만 딩크로 사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신랑은 처음에 제 위로에 어느 정도 힘을 내더라고요 한동안 그대로 지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젊고 하니 좀 더 있다가 의학의 힘을 빌려 아이를 갖자고 신랑과는 얘기가 되었고요 시모는 언젠가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을 하더라고요 아이 갖는 것을 더 미루지 말아라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와서 말이 없는 것을 보니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냐 등등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모에게 외아들인 신랑이 무정자증이라고 얘기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듣고 흘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모의 의심과 막말을 참고 신랑을 감싸며 살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던 이모들이 저를 점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엔 뭐지? 했습니다 나중에 한 이모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그 전부터 시모가 직장에서 며느리인 저를 애 못 낳는 사람이라고 하고 다녔더라고요 애도 못 낳는 데다가 직장에서 바빠서 피곤한 남편을 집안일을 시킨다며 제 험담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저도 직장을 다니는 건 마찬가지고 연봉도 신랑과 비슷한데 제가 신랑을 부려먹다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시모가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던 이모님은 남의 집안일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하는데 시모가 너무 심하게 제 험담을 하고 다녀서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알려준다며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내온 시모가 맞나 했어요 근데 혹시 그 이모님이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저에게 말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듣고도 정과 다름없이 행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다른 이모님이 시모가 제 험담을 한다는 똑같은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저에게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직장 동료 이모님으로 그렇게 성실하시고 저에게 자상하시던 그분이 맞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저도 억울해서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했던 내용을 시모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무정자증이라고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어떻게든 아이 낳을 수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말했어요 그랬냐며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시모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고자 취급을 한다며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자기 아들에게 뒤집어 씌운다며 저에게 못된 년이라며 욕을 하더라고요 근 10년을 알고 지낸 그분이 맞나 싶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고요 제게는 한마디도 할 여유도 주지 않고 큰 소리로 저에게 장애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욕을 하는 시모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랑은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요 그 이후에도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에게 문제가 있으면서 자기 아들을 고자로 몰아간 나쁜 년이라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직장에서는 휴게실에서 다른 이모님들과 시모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휴게실에 들어가면 하던 얘기를 딱 멈추고 어정쩡한 분위기가 되었고요 시모가 이모님들에게 제 험담을 하다가 저를 보면 멈춘 거겠죠 신랑과 엄청 싸웠습니다 시모가 나를 장애인 취급해서 미칠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신랑은 끝까지 자기 엄마의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와 통화할 때 시모가 저에게 욕하고 소리 질렀던 것을 녹음해 둔 것을 신랑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신랑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 자기 엄마가 그랬겠지 하며 자기 엄마를 감싸더라고요 정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신랑이 지금은 시모를 방어하는 정도지만 좀 지나면 신랑도 시모와 함께 저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신랑도 자기 엄마를 제가 뒤에서 욕했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랑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것도 거의 없고 결혼도 반반했으니 서로 요구할 것도 없었고 받을 것도 없어서 수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직장에서 시모는 다른 이모들에게 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애도 못 낳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하며 자기 아들 집에서 부려먹던 나쁜 여자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 제 귀에 자주 들어왔습니다 시모의 그런 험담을 믿는 이모님들도 계셨고 반신반의하는 이모님들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이 너무 스트레스라서 이직을 할까 아니면 앞뒤 볼 것 없이 퇴사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몇 년 뒤에 전 신랑은 재혼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안 지나서 재혼을 했고요 지금 신랑도 돌싱이었는데 아이 없이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제가 나이도 있고 노산에 들어가는 임산부라 주변에서는 바로 육아휴직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임신 7개월이 되어서야 얼마 전에 육아휴직을 하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을 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직장 이모님들이 알게 되었으니 전 시모도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직장에 나갔으니 제가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온 것을 전 시모도 봤을 테고요 전 시모의 말만 듣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이모님들 중에서 몇 분은 그동안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휴직이 시작되는 마지막 출근날 직장 동료들에게 휴직해서 미안하다며 일일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휴게실에서 이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전 시모는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모님들도 들으라고 제가 전 시모에게 얘기했어요 이모님, 제가 이래도 애 못 낳는 여자인가요? 땡땡씨랑 이혼하고 이모님들에게 그렇게 없는 얘기 지어내서 제 흉을 보고 다니셨다면서요? 이모님 아들이 무정자증인데 애가 생기겠어요? 손주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불가능하진 않으실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해야게 하겠지만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얘기를 할 당시에는 너무 떨려서 대충 이렇게 얘기했다고 기억합니다 이런 제 얘기에 전 시모는 저에게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다른 이모님들이 임산부한테 그렇게 했다가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러냐며 전 시모에게 다들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얘기하고 저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떨렸지만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자기 아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며느리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없는 얘기를 지어내던 전 시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젠 나만 바라봐주는 신랑과 뱃속의 우리 아이만 생각하면 살려고요 우리 며느님들 큰소리 안 내고 조용히 넘기려고 속으로 끙끙 알면서도 할 말 못하는 과거의 저처럼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말자고요 모두들 할 말 다 시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며느님들 화이팅입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 전부터 합가를 통보하듯 말하는 예비 시모와 우유부단한 예랑 앞에서 당당하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비 시모와 예랑 앞에서 파혼 통보하고 예비 시모와 예랑에게 할 말 다 했는데 안 풀려서 여기에 하소연합니다 예랑과는 2년 정도 만나왔고 홍기가 찬 나이라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상견례 잘했고 10월에 결혼 예정이었어요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황당한 소리를 하는 예비 시모 어쩔 줄 몰라 하는 예랑 더 이상 볼 것 없이 마음이 돌아서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실 돈을 합치면 1억 정도 해갈 예정이었고 예랑은 7천 정도 준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저희 둘의 뜻을 양가에서 받아들여 간략히 하기로 했고 결혼에 드는 비용을 집값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대출 없이 집을 마련하기에는 돈이 좀 모자란 듯해서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집을 보러 다녔는데 저 혼자서 집을 보러 다니다가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인테리어를 잘 하면 될 것 같아서 주말에 예랑과 함께 보러 가기로 했어요 예비시모도 궁금하다 하셔서 함께 갔습니다 젊은 저희가 경험이 부족해서 못 보는 것을 연륜 있는 예비시모께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시고 간 것이었어요 방 3칸짜리 집인데 방 하나 문을 트면 거실을 넓혀서 쓸 수 있는 구조인 것도 마음에 들고 둘이 살기에 좁지 않은 크기의 집이라서 거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비시모도 괜찮게 보인다고 하셨고 그 집으로 정하자고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방 두 개를 어떻게 쓸지 얘기 중이었는데요 큰 방을 안방으로 하고 작은 방은 옷방으로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아이를 낳을 계획이긴 했지만 아기 태어나면 옷방을 아기방으로 하자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계약금 입금하기로 하고 예비시모 모셔다 드리러 가고 있는데 예비시모가 갑자기 근데 셋이 살기에는 좀 좁겠다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셋이라는 것이 당연히 저와 예랑 미래에 태어날 아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긴 한데 문트고 거실을 넓히면 생활하는 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나중에 같이 살게 될 수도 있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당황해서 즉시 대꾸도 못하고 예랑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예랑이 엄마 왜? 아기 키워주려고? 이랬더니 예비시모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니 정확히 말은 못해주겠고 일단 더 넓은 집으로 찾아보라는 말을 하고 댁으로 가셨습니다 정확히 말은 못해주겠다는 말은 뭔 소린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랑과 대판 싸우고 왜 나와는 상의도 없이 우리랑 살지 말지를 어머니가 결정하겠다고 하시냐 예랑도 알고 있던 것 아니냐 했더니 우리 아기 낳고도 맞벌이 할 테니 아기 봐준다고 했는데 그게 같이 살자는 말씀인 줄은 본인도 몰랐다며 자기가 엄마에게 얘기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집은 계약금 안 넣어서 날아갔어요 예랑은 이틀 뒤까지 얘기 중이라며 다른 집 알아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이성을 잃고 예랑을 막 쏘아붙였는데 저에게 예민하게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날 예랑에게 당일까지 확답 안 받으면 결혼 엎을 것이라고 했더니 한숨만 쉬는데 답답해서 진짜 바로 없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예비시모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한다 해도 은근슬쩍 본인 마음대로 하려는 예비시모와 감당 못하는 예랑을 보며 결혼하고 나면 어찌 될지 뻔히 보이고 힘든 앞날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제 생각을 현실화 시키려니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 때문에 일어난 사건만 적었지만 그동안 자잘한 일로 예랑과 다툰 적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 전에도 집을 구하며 생긴 여러 번의 다툼을 통해서 예랑이 참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예랑이 어머니와 얘기 다 되었다고 퇴근 후에 함께 집으로 가서 어머니와 얘기하고 확답을 받자고 하더군요 별로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하고 싶었지만 미련이 남아서인지 예랑과 예비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근 후에 예랑과 함께 예비시모를 찾아뵈었어요 예비시모는 저에게 꼭 같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데 뭘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예랑을 쳐다봤더니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 그 자리에서 결혼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예랑과 예비시모에게 집 보러 갔을 때랑 어머니 말씀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무슨 얘기가 되었다고 나를 여기로 데려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예랑과 결혼해서 살면 앞으로 이런 일이 항상 있을 것이고 예랑은 항상 어머니 편에 있을 것이고 나 혼자 힘들어 할 미래가 보여서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랑이 저에게 기가 찬다는 듯이 말하기를 이런 일로 파혼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는데 힘들게 벌어서 모으신 돈 나 행복하라고 보태주시려던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내 발등 찢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식장도 다행히 계약 전이라서 위약금 물어낼 일도 없으니 보통 연인처럼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비시모는 합가할 일 없다고 얘기하는데 얘가 왜 이러냐고 하더군요 이제 와서 말 바꾸시는 것은 더 보기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어머니와 예랑의 행동으로 봐서는 우리 신혼여행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저희를 맞아주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답을 주신다 해도 이젠 못 믿겠다고 했어요 내가 예랑의 두 배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집을 구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왜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말지에 대해 싸우고 있는지도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저에게 전에 집 보러 간 날 말을 잘못했다고 절대 합가할 일 없다고 해도 결혼 엎을 생각이었다고 했더니 그럼 여기는 못하러 왔냐고 하더군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결혼은 없는 것으로 할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라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예랑이 톡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답장 안 하고 있어요 집에 오자마자 부모님께 전후 사정 전부 말씀드렸고요 저희 부모님은 우리 딸 다시 봤다며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좋았던 기억도 많고 결혼을 준비하며 평생 이 남자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몇 달간 저도 문득문득 힘든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냉정하게 생각하고 잘 이겨내며 지내려 해요 지금 당장 외롭고 힘든 것보다 앞으로의 제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글을 어떤 말로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논리정연하고 똑소리 나는 분이시네요 제 여동생이었으면 뽀뽀해졌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연은 막장 시어머니가 갑자기 잘해주면서 본인을 모시라고 해서 사이다를 날리고 내쫓았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결혼 13년차 맞벌이하는 아줌마입니다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고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께서 했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모집말들이 참 많습니다 신랑이 어렸을 때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혼을 해서 사셨어요 신랑과 저 결혼한다고 상견례 했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김가끼리 결혼하면 안 될긴데 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저와 신랑 본은 다르지만 성이 같아요 그런 말 듣고도 신랑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것저것 막말을 많이 하셨지만 그냥 듣고 넘기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당신들 자식들은 최고이고 며느리는 집에서 걷어주어 빌부터 먹고 사는 하인 취급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는 시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일하면서 병수발 다 했습니다 같은 병실 쓰시던 분들이 세상에 시누이 병수발 드는 올케가 어디 있겠냐고 하시는 말씀들에 대고 아직 멀었다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재혼해서 사시는 시어머니 새 시아버지께 할돌이 다 했습니다 생신, 어버이날, 시외각 경조사 등 모두 챙겼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내시던 할아버님 제사와 시아버지 제사도 제가 다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혼을 해서 사신다 해도 당신 자식들의 아버지인 전남편의 제사에 오실 줄 알았지만 오시지도 않고 제사 지내느라 수고했다는 말씀 한 번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안부전화를 뜸하게 하면 막말을 섞어가며 잔소리를 하셨고 재혼해서 살고 있는 아버님에게도 안부전화를 자주 하라고 강요를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과 일밖에 모르는 신랑만 보며 이런 것들 모두 참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안부전화를 드리면 시어머니의 그 냉랭하던 목소리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까랑까랑한 사투리로 무슨 말씀인지도 못 알아들을 말씀들을 12조로 하시곤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밥 먹었냐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밥 먹었냐는 말씀을 결혼하고 10년이 훨씬 지나고 들으니 참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전에는 사투리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되물으면 그런 것도 모르냐고 언성을 높이던 분이 안부를 부르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신랑에게 이런 일을 얘기했더니 시어머니 재혼하신 새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 시아버지의 유산은 그쪽 자녀들이 워낙 거세게 나와서 저희 시어머니는 한 푼도 못 받으시고 쫓겨나듯이 나오게 될 판이라고 신랑이 말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시고 짧은 세월을 사신 것도 아닌데다가 재혼을 하시고 나서 고생 없이 사신 것도 아닌데 그쪽 자식들이 그렇게 나오니 공증이니 뭐니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올라오시라고 했다는 말을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대꾸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면 신랑과 이혼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미혼인 형님은 남들 이목 생각해서 한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 거라고 말을 하는데 생각만 해도 싫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면 분명 저희 가족만의 생활은 없어질 것이고 집엔 항상 시외가 친척분들과 형님이 수시로 드나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손님 맞는 일은 전부 제 몫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며느리들이 어쩌고 하는 시댁 식구들의 말들이 저를 얼마 못 견디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는 집도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것인데 친정이 능력이 되니 예전부터 시어머니가 아들 기죽을까 봐 저에게 큰소리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친정 식구들은 저희 집에 전혀 오지 못할 것이 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지금까지 자주 와서 힘들었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까지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신랑만 보면 어머님을 모셔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저와 아이들밖에 모르는 신랑과 이혼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어머님을 모시고 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을 신랑에게 그대로 말했어요 신랑은 제 뜻을 알겠다고 했는데 약간 실망한 듯한 표정이 보여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어머니와 형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시어머니는 셋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한 달 정도 보면 된다고 했다며 그 이후에는 저희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그러면 엄마를 더 자주 뵐 수 있겠다며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신랑도 아무 말이 없길래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시어머니 신세가 철양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는 신랑이 외아들이니 당연히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사시고 계시니까 어머니 모시고 사시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어머님이 작은 집 얻으셔서 혼자 사시면 가끔 저희가 들여다보며 살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막말을 일삼던 어머니가 기운이 떨어지셨는지 별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데 형님이 나서서 저에게 돌이 어쩌고 하는 말을 하더군요 저 할 돌이 지금껏 안 한 거 있냐고 했습니다 말은 형님에게 하는 것이었지만 어머님 들으시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어머님과 셋이 아버지 생신 시외가 경조사까지 빠지지 않고 다 챙겨왔다고 말했어요 시할아버님과 시아버지 제사까지 내가 다 하고도 여지껏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수발을 하고도 며느리 돌이 제대로 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소리 들은 사람이 바로 저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딸 가진 죄로 상견례 때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들은 것이 한이 되어서 지금까지 가끔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우리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면 저는 세상이 욕하는 부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서 시어머니와 함께 못 산다고 했습니다 말하다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어머니를 형님이 모시고 살던지 어머님 혼자 작은 집을 얻어 사시던지 간에 어머님을 가끔 찾아뵙는 것은 신랑 혼자가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사도 어머님이 지내시라고 했습니다 할아버님 제사는 그렇다 쳐도 아무리 재혼을 했다 해도 자식들의 아버지인 전남편 제사에 오지 않는 것이야말로 막장이 아니겠냐고 하면서 이런 막장을 보여주신 분이 며느리가 순하니까 여태까지 막말을 하시다가 이제 와서 돌이 어쩌고 하면 사람들이 다 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랑 생각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앞으로 저에게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형님에게 동생 이혼시키고 싶으면 계속 돌이 따지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힘없이 형님과 함께 가셨어요 어머님의 뒷모습이 철양해 보이기는 했지만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신랑도 말은 안 해도 며칠 속상했는지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는 중입니다 친정에서 해준 집에서 처이가 살고 있는데 사돈댁에 감사는커녕 며느리 쥐잡듯 막말하셨던 시어머니에게 도리를 다 하는 것은 친정부모님에게 도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절대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구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에 임신 17주 된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일을 하다가 전업이 되었구요 사연글을 보면 고부갈등이나 남편 형제들과의 갈등 때문에 고민이라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이없게도 시고모들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씩은 고민거리가 있겠지만 저 역시 맘고생과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소연글도 한 번 썼었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대상은 시고모님들이었습니다 신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신랑 어릴 때 이혼하신 어머니는 연락할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랑은 위로 미혼인 형과 결혼한 누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장남이시구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아버지 제사는 결혼 직후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시댁 행사에도 다 참여해서 일도 하고 신경도 써야 합니다 주위에서 반대가 많았지만 신랑 보고 한 결혼이었는데 결혼 초에는 시고모님들의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에 신랑도 아무 말 안 해서 정말 결혼한 것을 많이 후회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두 번째 시댁 행사 가는 길에 막내 고모님이 그러시더라구요 작은아버지 돌아가시면 시아버지 할머니 제사도 제가 지내야 한다고요 작은아버지가 60대신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사음식 하는 것이나 시댁 행사에 가서 일하는 것에는 크게 불만 없었어요 하지만 고모님 세 분과 작은아버지를 매번 시댁 집안 행사 때마다 뵈야 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고모님 세 분이 그렇다고 해야겠죠 그냥 평범하게 매사가 공정하고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그분들을 봐야 하는 것이 그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 감지하지 못해서 고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냥 수긍을 하고 그랬는데 점점 고모님들은 집안에 일꾼 한 명 들어온 것처럼 저를 대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놈의 돌이라는 말씀으로 저를 얽어매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시할머니 제사 때 작은아버지 댁에 가서 일 거들고 있는 제 뒤통수에 대고 쟤는 절 시키지 말라고 큰고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꼭 절을 해야겠다고 했나요? 그걸 꼭 제가 듣고 있는 데서 얘기를 해야만 하셨을까요? 고모님들은 번갈아 가면서 저만 보면 운전면허 따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는 나중에 애 낳고 편하게 다니라고 하시는 말씀이라지만 저를 볼 때마다 운전면허 아직 안 땄냐고 묻기부터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바쁜 남편 없이도 혼자 차 몰고 시댁 행사에 일하러 오란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가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고모님들과 신우가 휴지 하나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인사를 해도 고모님들은 인사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막내 고모님은 집 구경한답시고 방과 주방, 거실에 있는 모든 서랍과 수납장들을 하나하나 전부 열어보셨어요 저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랑과 엄청 싸웠습니다 신랑은 고모들이 조카집에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예민하게 구냐고 하고 저는 이게 무슨 매너냐고 따지고 싸웠습니다 한 번은 신랑하고 명절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작은 아버님 댁에서 조부모님 차례 지내고 저희 집으로 작은 아버님 가족들과 함께 옮겨와서 아버님 차례 지내고 정리도 다 끝나서 점심시간 조금 지나 친정에 가려고 하는데 신랑이 고모님들이 저희 집으로 오시면 뵙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미쳤나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모님들보다도 중요치 않은 분들인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신랑과 대판 싸우고 이혼하네 만에 했습니다 그렇게 고모님들이 소중하면 나랑 이혼하고 고모님들에게 효도나 하며 살라고 제가 신랑을 고모님들께 양보하겠다고 했어요 한참 고집부리던 신랑이 사과를 해서 한동안 냉랭하게 지내다가 사과받아 드렸고요 결혼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고모님들은 아이 소식 없냐고 만날 때마다 몇 번씩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스트레스 받았는데 큰 고모님은 꼭 자연분만 해라 어쩌고 정말 말씀 참 많았습니다 제가 허리디스크 시술도 받은 경험이 있고 지금도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자연분만 고집하다가 문제 생기면 책임질 건가요 진짜? 이때까지만 해도 신랑은 철닥선이 없게도 게임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고모님들이 하시는 짜증나는 소리들을 신랑에게 얘기를 해도 듣는 둥 많은 둥이었습니다 신혼 때 신랑은 글쎄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것이 싫다며 자기는 중립이라는 어이없는 소리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되니까 신랑도 아니다 싶었는지 제 편이 되긴 하더라고요 되돌아 생각해 보면 신랑이랑은 연애 때부터 잘 맞고 결혼 후에도 고모님들의 간섭과 이상한 강요들만 아니면 정말 알콩달콩 재밌는 신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랑과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퇴사를 했고요 지금 임신 17주 차인데 임신 사실을 막 알게 되었을 무렵에 시할아버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임신을 한 상태이긴 했지만 입덧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서 임신 전과 다름없는 몸 상태로 그저 얼떨떨할 때였죠 임신했다는 이유로 제가 가지 않으면 작은 어머님과 신우영님이 일 다 해야 할 것이 뻔하니까 미안하지 않으려고 일찌감치 작은 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임신 사실에 신랑이 엄청 기뻐하는 중이어서 그날 반차를 내고 함께 갔어요 일하고 있는 중간에 고모님들이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막내 고모님이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도리할 거는 하고 있네 하시더니 작은 어머니에게 우리가 제 처음부터 기를 잘 들이긴 했나 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제가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고모님 기를 들이긴 뭘 들여요? 제가 무슨 애완동물이에요? 라고 했더니 큰 고모님이 어딜 어른한테 도끼 눈을 뜨고 덤비길 덤비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비닐장갑 벗으면서 그랬죠 어른이면 그렇게 막 말해도 되는 거예요? 여지껏 고모님들 이상한 행동에도 참고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도 저절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고모님 세 분이 목청이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고래고래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신랑이 나서서는 고모님들보다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임신 중인 사람한테 뭐 하는 짓 들이세요? 조용히 얘기하세요 애기 잘못되기라도 하면 고모들이고 나발이고 다 가만 안 둬요 하면서 고모님들에게 다가가면서 손을 올리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고모님들은 어머어머 이놈 하는 짓 좀 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신랑이 무섭긴 했나봐요 목소리는 작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믿고 고모님들 들으라고 작은 어머님께 제가 그랬어요 작은 어머니는 이런 신호들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정말 부처세요 그리고 고모님들을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고모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님 내쫓으신 건가요? 고모님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어머님이 아이 셋을 두고 나가셔서 연락도 없이 사실까 했더니 뭐? 보자 보자 하니까 너 다시 얘기해봐 라고 막내 고모님이 언성을 높였는데 신랑이 조용히 얘기하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작은 어머님께 고모님들 여기 오면 저는 다시는 안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제 못하겠다 매번 제사 때마다 와서 일도 안 하고 처먹고만 가면서 말만 많은 신호들 정말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고모님들에게 이제 고모님들 시댁에나 신경 쓰시라고 하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고모님들이 신랑에게 네가 뭔데 우리더러 가라마라 하냐며 난리를 치셨지만 신랑이 고모님들 등 떠밀듯이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신발 신으면서 큰 고모님이 다시는 안 온다고 큰소리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도 안 하고 말만 많은 분들 안 오시면 저랑 작은 어머님이랑 형님은 편하고 좋죠 뭐 얼른 가세요 다신 오실 생각 마시고요 라고 한번 재수없게 웃어드렸습니다 고모님들은 허 참 이러시며 가셨어요 저녁에 작은 아버님 퇴근해서 들어오셔서 신랑과 작은 어머님이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아버님은 전부 듣고서는 에휴 잘됐네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제사 지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이 집에 오면서 우리아가 놀랐으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아가 놀라기는커녕 신나서 좋아한다고요 오늘 일은 태교에 아주 좋은 것이라고요 그 이후에 형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작은 아버님께 고모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해서 엄청 난리를 치셨나 봐요 참다 참다 작은 아버님도 고모님들에게 전화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님들은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셨대요 저야 땡큐죠 작은 어머님도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날 놀라지 않았냐고 걱정해 주시면서 제가 나서서 저질러줘서 작은 어머님도 그날 시원하게 할 말 다 했다고 하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시고무도 시자라고 정말 어쨌든 평생일지 한동안일지는 모르겠지만 고모님들을 안 보게 된 것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다보니 그날의 흥분이 다시 밀려와서 정말 두서없이 썼네요 이번 사연은 결혼 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인신공격까지 하는 남편과 시모를 시원하게 참교육해 주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사건이 연달아 생겼는데 친구들에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글을 적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였고 저는 31살 남편은 33살입니다 연애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고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결혼하자 생각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남편과 시댁의 말과 태도가 자주 바뀌어 싸울 일이 많았습니다 친정은 여유롭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저와 남동생에게 어릴 적부터 금전적으로 관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취업 전까지 당신들 재산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부모님 직업상 부모님이 금전적으로 여유롭겠다고 생각하게 된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이 큰 소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는 합니다 아버지는 의사시고 어머니는 공무원이세요 저는 석사까지 하고 취업해서 일하다가 신랑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너희들 공부 가르친 것으로 됐으니 결혼하고 돈을 모으던 쓰던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집 명의는 어머니 명의였고 예전부터 가지고 계신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증여세는 네가 내고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가부장적인 분들입니다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저희 부모님과 너무 비교가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식사 후에 바쁘지 않으시면 설거지를 하십니다 식사 후에 과일을 깎아서 어머니와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모든 일을 앉아서 저에게 시키시는 분들입니다 저 없을 때는 누가 움직였는지 모를 정도예요 남동생은 지금 유학 중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두 번은 집에 왔었는데 이제는 거의 못 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서만 적적하게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그리 애교가 많은 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았으니 지금처럼 적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추석이 아직 멀었지만 남편과 얘기하다가 이번 추석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꼭 친정에 갈 것이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시댁에 가야 한다고 말했고요 결혼할 때 남편과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남 중 차남이라서 아주버님이 있으니 명절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양가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명절은 두 번 다 시댁에 갔었고 작년 추석 같은 경우에는 시할머니 댁까지 다녀왔습니다 시할머니 댁에서 추석 다음 날 점심때 출발해서 밤중에 친정에 도착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미리 만들어 놓으신 갈비찜으로 밥을 차려주셨어요 두 분이 저희를 반겨주시는데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원래 이런 분들이 아니셨는데 자식 둘이 모두 나가 사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설에는 친정에 갔습니다 설 전날에 가서 자고 설 다음 날 저녁때까지 친정에 있다가 저녁에 시댁에 잠깐 들러서 저녁 먹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일 가지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에게 대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가지고 들들 볶으셨다고 해요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오지를 않고 친정으로 남편을 끌고 가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하셨답니다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 저희 둘이 그렇게 합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알겠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시댁에 가면 저에게 명절에는 시댁이 우선이고 넌 우리 집 귀신이 돼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결혼 전에 다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해도 못 들은 척 하시고 또 말씀하시곤 했어요 아무튼 저는 이번 추석에도 친정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작년에 명절 두 번 모두 시댁에 갔으니 올해는 명절 두 번 모두 친정에 가야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번 추석에도 친정에 갈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지난 설에 친정에 갔으니까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불공평한 것이라고 했더니 남편은 작년 추석에는 시할머니 댁에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남편이 하는 얘기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명절뿐이냐고 생신때도 그랬지만 어버이날이랑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에도 며느리 둘이 어쩌고 하시면서 직접 차린 잔치상을 원하셔서 내가 다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어요 그건 그거고 명절은 명절이라는 개소리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매번 시댁에 가서 일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육체노동과 감정노동 둘 다 하는데 매번 챙겨주기만 하고 간섭이라고는 일도 없는 우리 부모님은 보이지도 않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매번 나 만날 때마다 어느 며느리가 뭐 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명품 양복이랑 시계 누가 해줬냐 끌고 다니는 차 누가 해줬냐 하며 따졌습니다 남편이 제가 이렇게 계산적인 여자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계산적인지 몰랐다고 우리 부모님은 아낌없이 주는데 시부모님은 우리한테 바라기만 하는 것을 한 2년 겪고 나니 계산적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고 하더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자고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며 차 키 집어들길래 차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내 아빠가 사준 차를 끌 자격이 없는 인간이니 당신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말없이 출근하더군요 저도 준비하고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그새 전화로 고자질을 했는지 시어머니는 며느리돌이 어쩌고 하시면서 네가 계산적으로 굴면 남편이 기가 죽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계산적으로 굴지 않았는데 남편이 계산적이라고 하니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해야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명절이나 어버이날 시댁에 갈 일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혼집까지 친정에서 해줬는데 시댁에서 뭐 해준 것이 있다고 여태까지 가서 일하고 그랬는지 정말 후회된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명절에는 남편이 친정에 가서 음식하고 친정 부모님 생신에는 남편이 가서 생신상 차리고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해도 우리 부모님께 받은 것은 다 못 갚을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맨날 내내하던 제가 이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놀라셨는지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결혼하면서 해온 것도 없는 주제에 한 번만 더 시댁 어쩌고 하는 말 하면 맨몸으로 내쫓아버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새 시어머니에게 고자질했냐고 장한 아들이라고 빈정대듯이 말했더니 용권을 말하라고 짜증을 내더군요 계산 좀 하려고 전화했다 말하고 친정에서 해준 집이지만 우리는 부부이니 앞으로 내 집에서 살게는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댁에 드린 예단비는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시부모님께 드린 용돈도 다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사준 옷, 차, 시계 등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퇴근해서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알겠다고 이번 추석에 친정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추석 전날에 가서 우리 집 차례 음식 남편 보고 전부 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명절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모님 생신상도 앞으로 평생 직접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으로 시댁에 드린 예단비 받아오라고 했어요 앞으로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할 것이니 싫으면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 분들이 더 받을 생각만 하고 그걸 맞짱구치는 당신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냐고 그거 거짓은성이라고 막말도 좀 했습니다 남편은 다 알겠다고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며칠 남편은 제 앞에서 기죽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은 변함없이 평생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싫은 티를 내면 다그치며 시킬 생각이고요 제가 너무한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시댁에 할 거 다 하고 1년에 두 번 있는 명절 중 한 번만 친정에 가겠다는 것을 가지고 계산적이라며 인신공격까지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지켜보고 자기 잘못을 알고 행동하면 결혼생활 유지할 것이고 아니면 즉시 이혼할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놀기 위해서 아이 맡기는 신우 받아주는 시부모님을 참교육해 주었다는 분의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돌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둘째 임신 6개월입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시부모님과 합가에서 살고 있어요 신랑은 일반 회사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제가 그때그때 할 말 하는 스타일이라서 심하게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원래도 무개념인데다가 남자 밝히는 신우 때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예전에 신우와 크게 싸운 적이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집안일 하시는 것을 가지고 신우가 시비를 걸어서 싸웠습니다 신우는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집안일 하도록 한다고 저에게 하도 뭐라고 해서 참고 참다가 집에 있는 것으로만 보여서 그렇지 나도 이래서 돈 버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신우가 소리 지르고 욕을 해서 저도 소리 지르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신우 아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서 할머니가 뭐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 한마디 했다가 네 새끼는 얼마나 잘 되나 보자며 그 당시 갓난아기였던 첫째에게 악담을 해서 신우와 싸웠습니다 신우가 정말 무개념인 딸인데 성질이 더러우니 시부모님도 뭐라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신우는 더 기고만장하고요 저희 첫째는 또래에 비해서 좀 느린 편입니다 걷는 것도 그렇고 말도 좀 느린 편이에요 그런데 고집은 있어서 울고 짜증내는 일이 많습니다 엄마인 내가 봐도 힘든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 싶기도 해서 어린이집에 못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10시에 일어나서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2시쯤 아이랑 점심을 먹고 또 일을 하는데 오후에는 여러 업체의 재료를 주문해야 합니다 이때는 정말 정신없어요 중간에 아이 낮잠 재우고 놀아주다가 또 일하다가 저녁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일을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자꾸 신우의 아들을 주말마다 데려오셨습니다 저는 토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일요일만 일을 쉬는데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신우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며칠 데리고 있는 일이 허다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조카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가정교육이 안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신우가 이혼을 하고 혼자 키우고 있는데 그것이 안타깝다고 시부모님이 오냐오냐 하셔서 더 그런 것도 같아요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조카는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대답은 전혀 안 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 주셔도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한 손으로 봤습니다 전에 한 번은 감기에 걸렸다가 다 나았다고 저희 집에 왔는데 기침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입을 막고 기침하라고 했는데 저를 한 번 쳐다보고 그냥 기침을 했어요 아이가 어리고 임신 중이어서 감기에 걸리면 안 되는데 기침 재채기를 마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다 못해 제가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해라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대답해라 등을 얘기했습니다 조카가 저희 집에 오면 이런 것들을 비롯해 신경 쓰이는 것들 투성이에요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것은 기본이고 입을 밟고 다니고 베개를 깔고 앉아 있고 걸을 때 쿵쿵거립니다 잔소리하면 한 번 째려보고 딴짓합니다 하루 종일 부산스러워요 임신한 몸으로 일도 하고 첫째도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두돌된 우리 아이보다 더 손 많이 가는 초등학생까지 돌봐야 하니 정말 쉴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조카가 우리 첫째를 봐주기도 하는데 얼마나 좋냐고 하시는데 답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모르세요? 제가 뱃속의 아이 하나 시조카 첫째까지 총 셋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손 많이 가는 아이가 신우 아들이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시부모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오면 가장 데미지인 것이 제가 일을 못합니다 아이 하나도 쩔쩔매면서 하루 일과를 해나가는데 아이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 말 다 했죠 낮에도 일하고 밤부터 새벽까지 또 일을 해야 하는데 밤이 되면 너무 지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근래 들어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더 그렇고요 조카가 저희 집에 와 있어서 제가 일을 며칠 못하면 고객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언제 택배 발송되냐고요? 사정을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해 주시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참 큰 스트레스입니다 시부모님께 제 사정을 설명드리고 남편도 제 편에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도 시부모님은 신우 아들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잘라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 아이 낳고 신우에게 티 한 장 받은 적 없고요 두 번 피 터지게 싸운 이후로 사이도 안 좋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무가내여도 제가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인데도 시부모님은 방학만 하면 조카를 며칠씩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남편에게 협박도 하고 타일러도 보고 하면서 시부모님께 잘 좀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당신 손에서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날 잡아서 시부모님께 얘기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조용히 얘기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시부모님과도 사건이 한 번 있어서 제가 뒤집어 엎은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조카가 안쓰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빠 없이 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외삼촌들이 잘해준다 해도 아빠의 빈자리는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우는 남자를 만나다가 양다리를 걸친 것이 걸려서 유부남을 만나서 등으로 몇 번 경찰서를 들락거렸습니다 조카가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만도 5명 이상이 됩니다 신우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상관하고 싶지 않은데 주말과 방학 때 저희 집에 며칠씩 아이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동안 신우의 무개념 행동으로 괴로웠던 일들을 전부 적자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패스하고요 2주 전 금요일에 아버님은 신우네 집에 가셔서 결국 조카를 데려오셨습니다 금, 토, 일 이렇게 2박 3일을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겠다고요? 아버님이 점심때쯤 나가시길래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신우네 집에 조카 데리러 간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아버지 나가시고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보니 불쌍하니 네가 이해 좀 해줘라 가족인데 어쩌겠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신우도 주말에 쉬면서 아이를 여기로 보내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 왈 걔도 주말에 남자 만나고 얼른 재혼해야지 하셨어요 그럼 신우 남자랑 놀러다니라고 임산부인 내가 신우 아이를 봐줘야 한다는 말씀? 이런 생각이 드니 정말 맥받이더라고요 딸 놀러다니라고 만만한 며느리 고생하던 말던 상관없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짐만 간단히 싸고 제 노트북과 작업할 때 쓰는 재료들을 가지고 친정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조카가 오면 일을 못해서 친정에 가서 주말 동안 일하고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다 큰 애가 오는 것인데 뭘 그렇게 피신까지 가냐고 하시는 말씀 듣고 첫째까지 집에 두고 친정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전화해서 얘기하고 제 작업할 집만 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친정에 가면서 시어머니께 앞으로 조카가 저희 집에 오면 저는 항상 친정으로 가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께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오랜만에 잠도 푹 자고 작업도 편안하게 했습니다 잠을 잘 자니 작업도 잘 되더군요 토요일 오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는데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토요일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겠어요 아이들 돌보기 힘드니까 남편도 저처럼 피신 간 것이죠 토요일 오후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언제 오냐고 두 시간 간격으로 전화하시더라고요 저 일이 밀려서 일요일 저녁에 나간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전화하셔서 언제 오냐고 물으셨습니다 힘드셨겠죠 잠시도 눈때기 힘든 첫째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손이 더 많이 가는 조카까지 봐주시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이가 눈에 밟히긴 했지만 참고 친정에서 편하게 일하다가 일요일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와봤더니 조카는 집에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물으니 토요일 저녁에 신우에게 말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셨답니다 신우는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전화해서 난리 치시고 데려가라고 해서 신우가 마지못해 와서 데리고 갔대요 아버님이 신우에게 평일에 일이 있어서 저녁에 잠깐 데리고 있는 것은 괜찮지만 이제는 저희 집에서 재우지 말라고 말했답니다 일요일 저녁에 신우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자기 아이 봐주기 싫어서 그렇게 친정으로 내뱉냐고 따지듯이 말하길래 나도 일이 있어서 어머님한테 아이 맡기고 일하러 친정 다녀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우는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냐고 하길래 맞다고 겸사겸사 친정 다녀온 것이라고 했어요 가족 어쩌고 하는데 참 어이없어서 남자 만나느라 아이 맡기고 민폐 끼치는 것이 가족이냐고 했더니 저보고 각박하게 군다며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신우는 워낙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니 별로 기분 나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앞으로는 신우 아들이 저희 집에 와서 며칠씩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말로 백날을 해도 안 되던 일이 행동으로 옮겼더니 되었네요 시부모님도 제가 없으니 신우 아들이 얼마나 손만이 가는 아이인지 느끼셨겠죠 당신들은 하루도 못 견디시면서 며칠씩 내가 떠맞고 있기를 바라셨다는 것이 좀 짜증나긴 하지만 나름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할 걸 못하러 지금까지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는지 모르겠네요 나름 사이다라서 글 보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딸처럼 살갑게 대할 것을 강요하던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사이다를 날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3년차 맞벌이하는 여자입니다 현재 임신 막달이라 몸도 힘든데 마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6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결혼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신 적도 있었지만 남편 하나 보고 결혼했습니다 신랑과는 동갑이고 홀시어머니의 신우가 셋이에요 시어머니는 나쁜 분은 아니시고 신랑이 어렸을 때부터 투잡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신랑과 신우들을 힘들게 키우셨나 봐요 신랑은 대기업 연구원 재직 중이고 시어머니에게 항상 미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양가에 인사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신랑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결혼을 결심하는 데까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연애할 때 신랑은 항상 제가 최우선이었고 제가 아프면 차를 끌고 와서 출퇴근을 시켜준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혼을 할 때 좀 꺼려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결혼 전부터 아들과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원래 신랑과 저는 결혼 후에 시어머니를 집 근처에 모시고 자주 찾아뵙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당신은 무조건 아들과 같이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황하셔서 아들이 하나이니 그런 마음 당연하신 것이라며 좋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어쩔 줄 모르겠고 해서 신랑과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의견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사랑이 대단하신 시어머니, 어머니를 애절하게 생각하는 신랑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고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판에 고민글을 올렸었는데 신랑에게 시어머니 모시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 확답을 받고 결혼을 하던지 아니면 파혼하던지 하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신랑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다는 말을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신랑은 제가 자신 없어 하는 것을 알고 어머니와 같은 빌라에서 위아래에 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랑이 살던 집 아래층으로 저희가 신혼집을 마련한 것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시어머니는 많이 서운해하셨고 신후들도 대놓고 표현은 안 해도 은근히 자기들 엄마를 제가 모시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신랑과 결혼 후에는 대놓고 신후들이 어머니를 모시라고 압박을 했어요 신후들은 저에게 엄마가 안쓰럽지도 않냐 늙은 시어머니가 혼자 어떻게 밥해 먹고 따로 사냐 집이 두 개면 공과금도 두 배로 나오는데 낭비다 등등의 말로 신후들은 저와 신랑을 압박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며 자기들 엄마 가엾다고 저에게 모시고 살라는 신후들이지만 모두 시집가서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이나 만나는 저에게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와 많은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하셨어요 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딸보다 낫다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한다 등의 말씀이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서 엄마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신랑의 어머니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 드리려고 노력할 뿐이었는데요 그래서 늘 조심해서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좀 더 살갑고 더 당신을 편하게 대하면 좋겠다며 투정을 부리듯 말씀하시고 서운하다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며느리로 존중해 주시길 바랬어요 밤늦게 전화를 하셔서 뭐하냐 하시고 제 앞에서 속옷도 갈아입으시고 화장실 문 열어놓고 볼일 보시는 등의 행동들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신랑은 시어머니를 애절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어머니께 살갑게 대하거나 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중립적인 신랑이지만 저는 신랑을 원망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저는 단지 시어머니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고부간의 선을 어머님이 지켜주셨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길 바라시며 반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를 존중해 드리고 어머님께 저도 존중받는 정도로 지내고 싶은데 시어머니의 이런 요구들이 계속되니 시어머니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친정엄마에게도 고등학교 이후로 존댓말을 하고 살아왔고 저희 엄마에게도 살갑게 대하지 않는 딸인데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살가운 딸이 되라 하면 그게 누가 요구한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위층 어머니 댁에 가서 신랑과 함께 생신상을 차려드렸습니다 둘째 신우는 멀리 살아서 못 온다 해서 큰 신우와 막내 신우네만 어머니 댁에 왔어요 제가 임신 막달이라 움직이는 것은 신랑이 거의 다 하고 저는 음식 간보는 일 정도 했습니다 신우들이 오고 사람들 많이 모여 거실에 큰 상을 두 개나 펴고 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딸처럼 살갑게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말하면서 편하게 대해주지 않아서 서운하다 하시면서요 저는 그 말씀이 왜 그리도 듣기 불편했는지 제가 인상이 좀 굳어졌나 봐요 막내 신우가 저에게 시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좋은 날에 뭘 인상까지 쓰냐고 뭐라 하더군요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하다고 말을 했는데 신우 둘이서 저를 공격하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편이 생겨서 신이 나셨는지 친정 말을 들었으면 될 것을 고집도 대단하다며 저를 비꼬듯이 말하며 비웃더라고요 저도 참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어머니께 앞에서는 내하고 돌아서서 하고 싶은 대로 해왔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딸처럼 굴라는 강요 좀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형님들도 다들 결혼해서 어머니께 자주 전화하거나 만나서 살갑게 굴지도 않는데 왜 저한테 그런 강요를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딸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딸들에게 살갑게 굴라고 하시면 될 일을 왜 며느리에게 강요를 하시냐고 한 다음 신우들에게 좀 살갑게 굴라고 말했습니다 딸들이 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 아니겠냐고 하면서 전화라도 매일 드리라고 형님들에게 얘기했어요 형님들 당황해서 할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는데 큰 신우 남편이 시댁 어려운 줄 모르고 며느리가 할 말 다 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고모부 말씀 잘하셨다고 하면서 어머니 생신에 만삭인 천암댁이 차려준 음식 먹으면서 잘 먹겠다는 말씀 한 번 안 하신 분이 도리 같은 것은 아냐고 했습니다 천암댁이 만삭이면 아내와 함께 와서 장모님 생신상을 차려드리던지 밖에서 먹자고 하던지 할 일인데 그런 말도 할 줄 모르고 차린 음식 드시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신랑이 저에게 매영이 눈치가 없어서 그렇다고 대신 사과하겠다고 하니 큰 신우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 결혼하고 할 똘이 안 한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삭에 이렇게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것만 봐도 다들 아실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살갑게 굴라고 강요하시고 서운하다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지 않도록 형님들이 살가운 딸이 되시라고 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못하면 시어머니께서 마음이 허전하셔서 며느리에게 그러겠냐고 했고요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잠시 분위기가 서먹했는데 나름 괜찮은 분위기로 다시 바뀌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신우 둘이 치우고 설거지하고 돌아갔습니다 2주 정도 지났는데 시어머니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딸처럼 굴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계세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를 비교해 봐도 저는 두 분을 차이 나게 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런 요구를 지금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시어머니의 그런 강요가 없어지니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육아휴직도 했으니 아이 낳을 것에만 신경 쓰려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동창 모임에서 바람난 남편을 맨몸으로 내쫓고 상간녀는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내쫓기게 만들었다는 시원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니기 시작한 아이와 현재 대학생인 아이 이렇게 성인이 된 아들 둘을 두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2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해서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시댁과 친정 모두 어려운 형편이었고 남편과 둘이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산후조리 기간 빼고 일하고 살림하며 살았습니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일요일만 쉬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지만 삐뚤어지지 않고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며 잘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고생스러워도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가족만 생각하고 그날 그날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남편은 좀 살만한지 바람이 나더군요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동창 모임에도 나가고 자기 삶도 갖고 싶다고 하더니 동창들 모임에서 유부녀 동창과 바람을 피우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그치는 저에게 처음에는 그 여자가 너무 궁금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예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여자는 항상 기분 좋게 사람들을 대하길래 너무 신기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궁금해서 만난 사람과 함께 살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 여자도 남편에게 걸려서 저희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서로 톡으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다가 저에게 또다시 걸렸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둘 다 더럽고 우울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하나도 믿지 못하게 되고 계속 의심만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딱히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이혼하지도 못하고 눈물만 계속 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지인들 중 제 사정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라고 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도 이혼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놈이랑 더러워서 어찌 사느냐고 하는데 저도 남편이 정말 싫고 내 마음이 절망스러워도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눈에 밟히고 이런 상황은 남편과 그 동창여자가 만든 것인데 괜히 제가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이랑 왜 살고 있나 하는 생각에 내가 미쳤지 하다가도 이혼하리라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와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톡으로 주고받은 내용 전부 제 휴대폰으로 옮겨서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면서 든 생각이 내가 여기서 이혼하면 남편과 그 여자는 기뻐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희 남편과 톡을 주고받을 때 했던 말대로 자기도 이혼하고 저희 남편과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눈치는 보지 않아도 되니 둘이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신뢰를 잃은 부부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닌데 내가 왜 저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더 힘들어야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제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며 또 괴로웠습니다 지인들과 얘기 중에 동창회가 가정파탄을 일으켜 이혼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남의 얘기로만 생각했습니다 막상 제 얘기가 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 하다가 나 혼자 이렇게 머리만 쥐어뜯고 괴로워해봤자 나만 고통스러울 뿐이고 그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 몰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이혼을 결심하게 되더군요 결심을 하게 되니 든 생각이 내가 돈 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고민을 하고 미련을 두고 있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충격에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그동안 얼만큼 힘들었는지 얼마나 깊은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는 엄마도 울면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당장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아이들과 그날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와 상담에서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톡의 내용이 바람 증거의 전부였지만 저는 위자료보다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과 그 여자 남편에게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말하고 친정에서 생활했어요 제가 소송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더니 남편은 저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울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더군요 절대 용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람 피우다 걸린 것이 한 번이 아니니 이번에도 내가 넘어가 주면 또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며 이제는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자기 남편에게 무슨 일 당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내 할 바 아니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계속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고요 그 여자 남편도 그 여자에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저희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계속 찾아와서 빌고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라서 별 감흥이 없었어요 남편에게 내가 아이들 데리고 살 것이니 우리가 가진 유일한 아파트는 나에게 주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집 명의를 저희 명의로 돌리고 남편에게 나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집에 있으면 자기들이 나가서 살겠다고 하니 순순히 나가더군요 상간녀 소송 끝나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여자가 저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여자 남편이 소송 취하하고 협의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맨몸으로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다고 해요 남편이 저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꾸 집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저와 아이들은 전혀 남편을 받아줄 의향이 없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혼자 자유롭게 살면서 이놈 전원 만나고 사니까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그 여자는 저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다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나는 남편의 실수 다 용서해서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살고 있으니 이젠 다 잊고 서로 연락하는 일 없도록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더니 화병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과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혼할 생각입니다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소송으로 할 생각이에요 진작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못하러 그렇게 1년을 마음고생하며 살았는지 후회가 됩니다 그 기간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 결혼시키고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살아가도록 보살펴 주어야 할 숙제가 저에게 아직 남아있네요 남편과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 후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시부모님 오셨다고 여행가 있는 아내를 여행 중간에 집에 오게 만든 남편과 그 시부모님에게 사이다 응징을 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만 1년 조금 넘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며느리의 도리가 정말 어디까지인지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네요 결혼할 때 돈은 없지만 이 사람이면 행복하겠다 싶어 결혼했습니다 예물과 예단 전부 생략하기로 하고 신랑이 모아둔 돈이 단 10원도 없어서 제가 모은 돈과 대출받은 돈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어렵다고 보태주지 않으셨어요? 상관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리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서 조금은 보태주실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전세대출이라 대출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현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정말로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셨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댁이 어렵게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하면서 큰아들 장가 보내는데 예물도 안 해주시긴 뭐 하셨는지 금세트 하나 해주셔서 저도 신랑 시계와 시어머니 명품백 해드렸어요 현금 예단 천 드리고 500 돌려받았습니다 남들이 이런 결혼 왜 하냐고 했지만 신랑이 좋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보다 저희 집에 안부 전화를 더 자주 하고 항상 저희 부모님을 걱정해주는 신랑이었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 맞벌이하면서 대출을 포함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로 인해 정말 빠듯하게 살고 있었지만 친정에는 용돈을 못 드려도 매달은 아니어도 특별한 날에는 시댁만은 꼭 챙겼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 한 달에 몇만 원씩 모으며 우정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돈을 조금씩 보태서 지난 가을에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타지역으로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친정부모님도 저희 신혼집에 자주 안 오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행 간 날 갑작스럽게 저희가 사는 지역에 볼 일이 있으시다고 시부모님과 시동생 내가 온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여름부터 계획한 여행이라 신랑도 괜찮다며 다녀오라 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2일째 되는 날 며느리니까 당연히 와야 한다며 신랑이 아침부터 전화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신랑에게 잘 말하고 일정대로 2박 3일 지나고 집에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 편히 놀지도 못할 것 같아 3시간 넘게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이 미안하다 고맙다 한마디만 해줬어도 제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시부모님은 왔냐 하시며 재밌게 놀다 왔니 하셨는데 제가 집에 도착한 지 30분도 채 안 되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냥 제 얼굴 보고 가려고 기다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실 줄 알았거든요 시부모님은 놀러 갔는데 왜 오라고 하냐고 했다 하시면서 신랑이 귀엽고 부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도 되지 않고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제가 맨날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추석 때도 신랑 당직이라 혼자 시댁 가서 음식을 하고 그래도 힘들다는 불평 한마디 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런 혼란이라니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신랑에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물우물 하면서 말을 돌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친구들이랑 매년 놀러 다니면서 내가 친구들이랑 놀러 간 것이 배가 아파서 시부모님 핑계를 대고 기어코 나를 부른 것이냐고 그렇게 심수를 부려서 뭘 얻으려고 한 것이냐고 막 쏘아붙였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제 모습에 놀라셨는지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랑에게 쏘아붙이듯 말하니 신랑이 저에게 너는 우리 식구들은 가족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식구들 온다고 하는데도 친구들이랑 놀러 간 거겠지 네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랬습니다 결혼하고 혼자 살 때보다 더 빠듯하게 살면서 당신 옷은 철되면 꼬박꼬박 사줘도 내 옷 하나 못 사 입고 팬티 한 장도 돈 아끼려고 구멍난 거 입고 다녔다고 그렇게 우리 둘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도 열심히 했지만 친정보다 시댁에 전화 더 자주 하고 더 자주 찾아뵈었다고 금전적으로도 시댁에 더 많이 들였고 친정 엄마한테는 자동차까지 받아서 타고 다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따다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른 앞에서 남편을 잡는 버릇은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오라고 했냐 하시더군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 얼굴 보고 가려고 기다렸다 하시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3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를 보고 미안하다는 듯이 연기하시는 것은 뭐냐고 했어요 어머님도 꼭 제 얼굴을 봐야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여행 간 며느리가 그렇게 못마땅하셨냐고 했더니 신랑 하는 소리가 시부모님이 오셨으면 며느리로서 당연히 만사 제쳐두고 와야지 내가 큰 며느리로서 한 게 뭐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랑에게 연애 때 내 카드로 시어머니 생신 선물 산 것이며 결혼할 때든 비용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맞벌이하면서 어떻게 지출하고 살아왔는지 전부 얘기했고 나만큼 하는 며느리 있으면 데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딴 식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한 다음에 이제 시부모님께 잘하려던 마음도 접고 하던 것도 모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싫으면 이혼하자고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못하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당신들 때문에 아들 며느리를 싸우게 한 것 같다고 신세한탄을 하시더군요 어머님 때문에 싸우는 거 맞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뭘 몰라서 여행 간 나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겠다고 했어도 극구 말렸어야지 오히려 부추겼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어요 아니었으면 어머님과 아버님이 지금까지 여기 계셨겠냐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나오니 신세한탄 하시던 어머님은 갑자기 안색이 변하시고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시며 가셨습니다 시부모님 가시고 신랑과 한동안 냉전이라 대화도 없이 지냈습니다 신랑이 사실 다른 부부는 잘하고 1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부부싸움을 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꼭 시댁 관련된 부분만이래요 제가 시부모님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못해서 서운한 것인데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신랑이 돈이 없어도 앞으로 저보다 더 벌어다 줄 것이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보다 현재도 월급이 많기도 합니다 근데 본인 돈으로 놀러 갔다 왔냐는 말을 시부모님 앞에서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인간과 결혼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본인 부모님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제가 그냥 놀러 간 것이 싫었나 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모임이지만 결혼하거나 커플인 친구들도 있어서 커플 모임으로 모임비도 내고 있었고 함께 가자고 신랑에게 말하기까지 했는데 자기는 일이 바빠서 주말에 출근해야 한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간 것이었습니다 갈 때는 편하게 놀다 오라고 하더니 갑자기 배가 아파졌는지 이런 짓들을 한 것이었어요 이런 비슷한 일로 싸운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나쁜 며느리인가 내가 이상한 것이고 남자들 대부분이 저런데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양보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제 도리를 하며 남편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켜보다 안 될 것 같으면 애 없을 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번 사연은 아기가 먹고 남은 분유를 아깝다며 며느리에게 먹으라고 강요하던 시어머니를 참교육한 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5개월 된 아기 엄마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신 건지 제가 며느리라서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건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신랑이 흔히 말하는 교통정리 잘해줘서 불행하지는 않게 살고 있어요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 갔다가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오냐고 시어머니께서 혼내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랑이 그 자리에서 뒤집어 버렸거든요 제가 화장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피부가 나쁘지 않아서 로션 이외에 얼굴에 따로 뭐 바르는 것도 없고 연한색 립스틱 바르는 정도거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트집거리를 찾다가 다른 것은 못 찾았는지 화장이 연한 것으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신랑 될 사람 집에 오는데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오냐고 하시며 그런 예의를 집에서 안 가르치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신랑 듣자마자 어머니께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습니다 화장이 뭐가 중요해서 그렇게 부모욕까지 하시냐고 하며 시어머니께 엄청 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무슨 부모욕을 했냐고 하셨는데 집에서 안 가르치냐고 하는 말이 부모욕이 아니면 뭐냐고 하며 당장 사과하시라고 해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지나쳤나 보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1도 안 담긴 사과였죠 그 이후로도 몇 번 비슷한 일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앞뒤 안 맞는 잔소리를 못하게 되셨습니다 신랑이 미친 사람처럼 날뛰니 신랑 무서워서 시어머니도 말을 가려서 하시게 된 것이었죠 신랑이 고집도 세고 욱하는 성격이기는 하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최대한 차분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신랑 욱하면 난리 나는 거 알아서 저도 신랑 눈치 보느라 힘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신랑이어도 기준이 명확해서 어른이어도 잘못을 했으면 아랫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아닌 건 아니다 이런 마인드이니 함께 살기 나쁘지 않더라고요 신랑이 이렇게 강력 대처를 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못하셨는데 잔소리를 못해서 엄청 힘드셨던 것인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강요하시더라고요 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신 적도 없으시고 사과 한쪽 얻어먹은 적 없어요 아기 낳았을 때도 병원에 오셔서 애만 보시고 가버리셨던 분이 저희 시어머니세요 신랑이 양가에 기본만 하고 우리나 잘 살자고 해서 저도 시어머니께 딱히 해드린 것도 없으니 시어머니께서 이런 행동을 하셔도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뭐 바라지도 않았고요 저희 시어머니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평일의 하루, 주말의 하루 이렇게 쉬세요 2주에 한 번 정도 어머님 평일 쉬는 날에 저희 집에 오십니다 말도 안 되는 잔소리가 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것이 얼굴에 써있는 시어머니지만 저희 집에 오시면 잠깐이라도 아기 봐주시고 하시니 제가 그 사이에 씻기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잠깐 쉴 수도 있어서 시어머니 오시는 것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적과의 동침이라고 해야 하나요? 근데 내가 못 쉬어도 좋으니 시어머니께서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아기가 먹다가 남긴 분유가 아깝다며 저에게 자꾸 마시라고 강요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아기가 분유를 먹으면 남기도 하고 아기가 다 먹기도 했는데 다 먹는 경우에 제가 곧바로 분유를 더 타가지고 와서 먹이려 하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충분히 먹고 조금 남을 정도로 일정량을 타서 먹였거든요 그런데 분유가 남는 것을 보시고 시어머니는 아깝다고 저보고 남은 분유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몇 번 말씀하시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매번 분유 아깝다 네가 마셔라 하시니 짜증나더라고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남은 분유 버렸는데 분유값이 얼만데 버리냐며 뒀다가 다시 아기에게 먹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에 닿았던 것이라서 세균이 번식을 할지 몰라서 안 된다고 했더니 저보고 마시라고 이게 무한반복이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면 엄마가 돼서 왜 못 먹냐고 한 소리 하시고요 이런 자잘한 일로 또 남편 흥분하게 만들기 싫어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항비로 듣고 항비로 흘렸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시어머니께서 오셔서는 웬일인지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저는 반찬 차리고 바빠서 상을 차렸는데 밥을 먹이려니 아기가 울더라고요 분유 타다가 아기 먹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급하게 식사를 하시길래 얼른 드시고 아기 분유 먹이는 거 교대해 주시려나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다 하시고도 교대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아기 분유 다 먹이고 트림 시킬 때까지 보고만 계시다가 아기 안고 밥을 먹을 수 없으니 남은 분유 마시면 요기가 될 것이라며 제 밥을 밥통에 다시 넣고 밥상을 치워버리시더군요 황당해하고 있는데 아기가 먹던 건데 뭐가 더럽냐고 하시며 분유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무슨 황당한 시추에이션인지 정말 어머니는 아기가 먹고 남은 분유를 저에게 먹이려는 것에 왜 그리 집착을 하시는지 진짜 진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식사 시간 돼서 배도 고프고 된장국 냄새에 더 배고파져서 짜증나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강요를 하시고 집착을 하시니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그럼 어머니가 드시라고 저는 싫다고 했더니 화가 나신 듯한 표정으로 바로 일어나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신랑 퇴근하기 전에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분유가 아까워서 그런 거지 저에게 나쁜 소리 한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돈 버는 것이 쉽냐고 하시며 분유가 한두 푼도 아니고 영양분 많아서 밥 대신 먹어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가시고 아기 낮잠 재우고 나서 겨우 점심 먹고 그랬는데 전화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니 더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전화하신 이유도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신랑에게 얘기할까 봐 걱정돼서 하신 거라는 것도 알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기 먹고 남은 분유 모아서 냉장고에 두었다가 매일 아침 신랑 아침 식사 대신에 먹이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고생해서 벌어온 돈으로 사는 분유인데 사실 저도 버리기 아까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니 일하는 사람을 아침에 밥을 먹여야지 무슨 분유를 먹이냐고 하시더군요 분유에 영양분이 많아서 밥보다 훨씬 몸에 좋은데 뭐 어떻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머님이 남은 분유 맨날 아깝다고 나에게 먹으라길래 당신 먹으라고 주는 것이라고 말하면 신랑도 이해하고 잘 먹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거 신랑에게 얘기해서 괜한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막말 좀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신랑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어머님 입이 집안에 더 분란을 일으켜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어머님이 너 뭐? 라고 하시길래 어머님 입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다고요 라고 또박또박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언성을 높이시며 말씀을 하시길래 신랑에게 얘기해보고 저에게 분유를 강제로 먹이려는 어머님이 문제인지 제가 문제인지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어버버 하시더니 밖에서 일하는 사람 신경 쓰이게 하지 말라 하시며 본인이 저에게 남은 분유 먹으라고 한 것은 잘못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신랑 말고 누굴 믿고 살겠냐며 신랑의 판단을 꼭 받아봐야겠다고 천연덕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시어머니 그때서야 다신 안 그러겠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저도 좀 못된 게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는데도 심술이 나서 일단 신랑이랑 얘기해보고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님 그 뒤로 저에게 계속 전화하시는데 안 받아버렸어요 이 얘기 신랑은 아직 몰라요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적다 보니 신랑을 자랑하는 글이 되어버렸네요 저와 아기 먹여 살리느라 힘들게 일하는 신랑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즘은 시어머니 저희 집에 안 오세요 아마 제가 신랑에게 다 얘기한 줄 알고 신랑 무서워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시어머니의 이런 이상행동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워낙 고집이 센 분이시라 모르겠네요 신랑도 고집이 센데 어머님이랑 참 다른 느낌입니다 그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들 건강하세요 시집살이가 있냐 없냐는 항상 신랑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신랑과 결혼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같은 남자가 봐도 신랑 멋지네요 이렇게 봐도 신랑은